케이언틴 쿨쿨입니다. 이은지의 가요광장. 안녕하세요. DJ 이은지입니다. 청취자 김현아님. 저 밥먹는 동안 가요광장을 받았는데 애들이 작진이가 뭐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. 작작 좀 먹으라. 진짜의 줄임말이냐고 하는 거 있죠. 하셨는데요. 이게 제가 저희 다이오 건강 스페셜. 작작진을 보는 아침입니다. 선생님께요. 근데 작작 좀 먹으라. 진짜. 이런 것이 있는데요. 그럼 말라오김에 작진. 이은지야. 샷. 하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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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